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 입니다 네 이제 조만간 분양을 예정이죠 동탄 이신도시 A60 블럭 제일 풍경체 퍼스티어와 A62 블럭의 호반 서밋 아파트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시기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두 단지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어떤 단지를 청약해야 될까요 어떤 단지가 더 좋을까요 제가 오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풍경체 퍼스티어는 신주거문화타운의 A60 블럭에 위치하고 있구요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308세대 이구요 공급 면적은 101A,B 타입 입니다 입주는 24년 5월달로 예정되어 있구요 호반 서밋은 신주거문화타운의 A62 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744세대 이구요 공급 면적은 74,84A,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3년 1월로 제일 풍경체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입주를 하네요 이제 분양 일정인데요 제일 풍경체는 11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이 12월 8일 1순위가 12월 9일로 되어 있구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입니다 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후반 서밋은 12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 12월 13일 1순위 12월 14일 당첨자 발표가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 건데요 먼저 제일 풍경체 퍼스티어는 단지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구요 그 뒤로는 왕배산 35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주공원화타운의 경우에는 녹지 비율이 38%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습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지 앞으로는 A59 블럭, A58 블럭, A57-12 블럭이 나란히 들어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전망적인 측면은 앞쪽이 아파트 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반 서밋의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단지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용지, 고등학교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구요 단지 앞에는 이제 상업용지와 전포교명 단독주택용지가 있어서 상가 이용이 상당히 위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앞으로 보시면 이제 화성동탄 물류단지라고 보이시죠 네 저희는 이 단지를 이제 쿠팡 물류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에서 이제 동탄 물류센터가 바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현장에 가셔갖고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풍경채와 후반 서밋의 분양가인데요 먼저 제일풍경채 먼저 보면 101타입, A타입이 5억6,400부터 5억6,150까지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확장비는 이제 900에서 946만원까지 기타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뭐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이제 확장비를 뺀 평당 금액은 1,446만원이고요 이제 후반 서밋의 경우에는 74타입, 3억9,650만원 84A타입, 4억4,840만원 84B타입, 4억3,340만원으로 공급합니다 확장비는 368만원부터 391만원 423만원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기타옵션은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확장비를 뺀 평당 금액은 1,320만원 꼴로 공급합니다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는 후반 서밋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네요 이제 두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아무래도 큰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일풍경채를 선택하실 거 같고요 또 이제 갓점이 낮아서 청약에 고배를 마셨던 분들과 1주택자들에게 좋은 추천제 물량이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쿠팡 물류센터 보다는 아파트 뷰가 좋다면 제일풍경채 그리고 선분양으로 자금 준비 과정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장점이네요 이제 후반 서밋의 경우에는 나는 큰 평수보다는 금액이 좀 더 저렴한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반 서밋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일단 744세대로 제일풍경채는 380세대 잖아요 조금 더 큰 단지네요 그리고 나는 아파트 뷰 보다는 그래도 쿠팡센터 뭐 봐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후반 서밋 그리고 이제 추첨제 물량은 없지만 이제 특별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모두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입주가 가능할 거고요 대신 빠른 입주라는 단점 좋은 점 대신 단점으로는 이제 자금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네요 이제 두 단지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청양 인기지역이 이제 동탄 이신도시 분양 물건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양가가 그리고 이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안전마진이 존재하고요 약 한 3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의 마지막 대규모 공급지역인 신주거문화타운의 초기 분양 물건이고요 신주거문화타운은 또 녹지 비율이 38%나 이제 수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일단 동탄역과 동탄호수 생활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탄 이신도시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에 비해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의 주도로인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대로와도 약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앞에는 이제 물류센터와 아파트부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그다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아파트 입주시에 이제 학교와 대중교통이 또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단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사실 이번에 나온 두 단지 모두 A급은 아니고요 동탄역과도 멀고 동탄의 주도로인 동탄대로 동탄순환대로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램과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입주시에 학교와 대중교통 문제가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동탄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타지역으로 갈 예정이 있거나 또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비가세를 받아서 여러 번 이제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강첨이 되면 이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묶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받으면 안전마준도 있잖아요 지금 같이 이제 분양시장이 불장일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대안이거나 다른 계획이 없다면 청약은 다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뭐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두 단지를 비교하는 거였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실지 요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지적인 측면은 제일 풍경체는 좀 조용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후반 서밋은 앞쪽에 이제 상업 지역과 점포택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북적북적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구는 제일 풍경체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후반 서밋은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면적은 제일 풍경체는 101타입이고요 후반 서밋은 74, 84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인데요 분양가는 아무래도 큰 평수이기 때문에 제일 풍경체가 5억대부터 5억대로 공급을 하고요 후반 서밋은 4억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제일 풍경체가 선분양으로 24년 5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후반 서밋은 이제 후분양이기 때문에 23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좋은 청약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두 개 단지 다 좋은 단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넣어보시고 당첨되시면 살아도 전혀 무방하게 좋은 단지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민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